ㄱㄴㅇ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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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하니... 걸어야지... 그 옛날 장점에서 많이 보였죠? 배 아파요 배 아파 죽어 먹으면 병원 가야 돼 약만 넣으러 가 사 드세요 배 아파요 2천 원인데 한 번 찍는데 나 영화 쓰면 30만 원이야 그냥 2천 원 안 받아 자, 같이 해보세요 야, 야 빨리 황금! 황금! 양파 자, 8천 원 주시고 이게 제일 예쁘고 가요 네, 맞습니다 동양이라니까 동양 미쳐 아멘